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소리라 우지 우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소리라 완전히 소리라 참원 19장 21절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소리라 우지 우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소리라 완전히 소리라 참원 19장 21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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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